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김수빈, 이한기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일단 엄 기자, 최근 주택 경기에 대한 시장 전망은 좀 어떤가요? 네, 주택 시장이 다시 회복하게 될 거라는 주식의 대심리가 다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9일 주택산업연구원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이번 달 전국 주택사업 경기 전망지수는 한 달 전보다 5.3포인트 상승한 86.8로 집계됐습니다. 주택사업 경기 전망지수는 숫자 100을 기준으로 이 기준을 넘으면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보는 주택건설 업체의 비율이 더 높다는 것을 뜻하는데요. 아직 전국 기준 100을 넘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주택사업 경기가 본격적인 회복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주목할 점은 지난해 4월부터 연말까지 계속 하락하던 이 지수가 올해 초부터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인데요.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와 더불어 금융권도 대출금리를 인하하면서 주택거래량이 늘어났고 주택사업자들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를 내비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전국 집값을 이끄는 서울은 106.6으로 한 달 만에 무려 28.6포인트가 상승해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올랐는데요. 하지만 강원과 경북은 각각 17.3포인트, 13.9포인트 하락하면서 지역 간 불균형은 더욱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대 심리가 높아진 게 집값에도 영향이 있었나요? 네, 통계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지난 1분기 전국 아파트 실거래까지 수 추이를 보시면 평균 1.47%의 상승률을 보였는데요. 특히 서울이 4.66%로 전국 광역시도 중에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고 세종이 4.47% 오르면서 상승률 2위를 차지했습니다. 월별로 나눠봐도 상승세가 엿보입니다. 3월 전국 아파트 실거래까지 수는 지난달보다 1.16% 오르면서 두 달 연속 상승 곡선을 그렸습니다. 결국 부동산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 심리가 실거래가에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최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부동산 시장 소비자 심리조사를 살펴보면 지난달 전국 주택매매 시장 소비 심리지수는 한 달 전보다 4.1포인트 오른 107.7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12월에 82.7을 기록한 것과 비교해보면 주택매매 수요 기대치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네, 주택 분양 시장 추이는 좀 어떤가요? 네, 분양 물량은 줄었지만 분양가는 오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 건설사들이 미분양 분양을 미루고 있는데요.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3월까지 전국 공동주택 분양 실적은 2만 4,214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2.9%나 줄었습니다. 3월 말 전국 미분양 주택 수는 7만 2,104가구인데요. 물론 한 달 전보다는 4.4% 줄었지만 국토부가 제시한 위험 기준인 6만 2,000가구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반면에 전국적으로 분양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4월 말 기준으로 민간 아파트의 제곱미터당 전국 평균 분양가격은 484만 4천 원이었습니다. 지난해보다 9.6% 오른 수치입니다. 고금리와 원자재값 상승의 영향이 적지 않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음으로 이 기자한테 질문을 드릴게요. 그렇다면 정부는 주택가격 전망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가요? 정부는 주택가격 상승 전망에 대해서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상승 가능성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고 있는 건데요. 아무래도 정부 차원에서 집값이 다시 오를 거라고 얘기하면 주택시장에 미칠 영향이 워낙 클 수 있어서 조심스러운 입장을 지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집값 전망에 대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사실 부동산 자체가 지금 상승으로 반전시키는 시기승도다라는 부분이 우리 모든 부처들의 공통 인식이었고요. 그런 면에서는 금리를 다룬 한국은행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쟁점이나 경기 운영을 다룬 것이다고 이 부분들도 인식을 같이 하고 그래도 원장관은 연초에 걱정했던 부동산 가격 경착률 우려는 일단 해소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는데요. 정부도 하염없이 집값이 떨어지던 지난해 말이나 올해 초반 상황과는 확실히 시장 상황이 달라진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보시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전문가들도 비슷한 입장인가요? 전문가들은 집값 전망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전문가들도 아직까지는 좀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집값을 결정할 수 있는 요인들이 워낙 많이 얽혀 있어서 미래를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게 중론입니다. 전문가의 의견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상방 요인, 하방 요인이 막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금리 상승은 급등하는 건 멈췄지만 여전히 금리는 우리가 최근 몇 년 동안에 주택시장에서 경험했던 것에 비해서 높은 수준이에요. 낮은 주택 수요를 막 폭발적으로 증가시킬 만큼의 상태도 아니고 지금 거시 상황이 좋지는 않잖아요. 집값이 오른다, 내린다 이렇게 단정짓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지역별로 처한 상황이 저마다 다르다는 겁니다. 예컨대 그동안 많이 조정을 받은 지역들 중에 세종 같은 경우에는 꾸준한 수요가 있어서 조정 후 상승 여력이 있다고 평가받는 시장인데요. 반대로 대구나 인천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더 나빠질 수 있다는 평가들도 있어서요. 전국을 싸매서 한 방향으로 이야기하기에는 지역 간 입장들이 워낙 제각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었습니다. 예, 이 집값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도 또 대내외적으로도 섣불리 단언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네요.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